사진아, 내일 20주년 독창이라며, 축하해. 그래. 고마워. 진심이든 아니든. 우리 자미야. 자기 배고프겠다.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. 내려놔 먹었겠다. 내가 자기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놨다. 정말? 자기 진짜 최고다. 맛있게 먹어주니까 고맙지 뭐. 아유, 이런 여자가 어딨어. 어때? 자연스러웠지? 죽을래, 진짜?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막 사렸어. 아, 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. 그래서 뭐 하든 сказать? Mik flood